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이 김문수 경사위원장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털리지 않다는 사람이 무려 98%가 되는 겁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무선주의자다는 발언에 동의하는 사람이 98%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적 인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월간 조선이 보도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영담 앞에서 김영담 영남 앞에서 존경한다고 말한 신령부은 누군가? 과거 반체제 지하조지인 통역당에서 활동했고 사상정향을 부인한 인물이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김영담 김여정이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고 신영복 교수의 서화 통자와 이철수 아가의 판화를 배경으로 기념찰령을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9일 김영남이 담당했던 올림픽 개의식 사전 립셉션 환영사에서는 신영복 교수를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언급하면서 신 교수의 글을 인용해 연설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선거 슬로건으로 사용한 사람이 먼저다에서 화는 신 교수의 작품이다. 북한 노동당에서 가장 여러분들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이 사람이 먼저다 이런 거죠. 실상 사람이 가장 바닥인데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인 신 교수의 글 더불어 숲에서 놔봤다는 주장도 있다. 이 중에 틀린 게 있습니까? 월간조선에 김성훈 기자가 보도한 것 중에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좌익연구에서 상당한 일가견을 가졌던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입니다. 나이가 연세가 많이 됐을 건데 2016년도에 직원거립니다. 복명지성 신영복의 두 얼굴 실체를 해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도종환 의원과 함께 빈소를 찾아와 조문을 마친 뒤에 신영복 씨에 선생께서 나에게는 처음처럼을 주시고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우공이산을 주었고 우리 당의 더불어라는 이름을 주고 가셨습니다. 선생의 더불어 정신 공정과 연대의 정신을 늘 간직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한 거지 않습니까? 틀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인용문을 다른 걸 인용했는데 세계 인용문의 취지는 신영복 교수가 전향서를 썼지만 사상을 바꾼다거나 동지를 배신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며 통역당에 가담한 것은 양심의 명령 때문이었고 앞으로도 양심에 따라서 북한을 추종하는 통역당 가담대와 비슷한 생각으로 활동하겠다. 이런 뜻으로 양동안 좌익연구의 이력을 거품하신 분이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여러분 밑에 신영복 씨가 여러분 살아서 행한 인터뷰를 보니까 제 표현인은 참 가간이다 이야기죠. 감방 속에서 평생을 보냈고 나와 가지고 나온 다음에도 그렇게 북한을 찬양하는 일색으로 그런 식의 생각을 가졌으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원한 좌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런 황해의 문화 2003년도 가을호에서 인터뷰를 행한 신영복 씨의 주장입니다. 한민족의 세계와의 관계 방식에 있어서 이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주체성입니다. 이런 개딱지 같은 철학이 있습니까? 북한의 주체성이란 게 뭡니까? 북한 주민들을 옥죄는 그게 핵심이 주체성이지 않습니까? 민족의 내부결속과 단계를 통하여 주체성을 강화하는 방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름도 어거지로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겁니다. 김 씨 왕관을 옹호하는 것이 2003년도에 추록한 이후에 성공의 대학 교수로 있을 때 신영복 씨가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이름도 이 글을 읽으면서 이름도 소개해 드리면서도 역겨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북한의 내부결속과 단계를 통하여 주체성을 강화하는 이런 표현을 어떻게 씁니까? 빼속 깊이 좌익인 겁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주체성을 강화했습니다. 남한은 개방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런 개딱지 같은 뭡니까?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민족사관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 가지고 세계 역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의 확장 역사하고 인간의 기본권이 확장되는 역사입니다. 그 두 개의 이름 다 뭐죠? 역주행한 그런 체제들이 중국 공상당 체제고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노동당 체제고 김씨 왕조 체제고 뭡니까? 지금 푸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남한의 경우는 개방을 통해서 문화적 물질적으로 성장한 반면에 민족의 주체성을 읽고 종소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옹호를 하는 겁니다. 북한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본주의 제국의 적대와 봉쇄, 중소간섭에도 불구하고 민족자주, 자력정신의 기초에 의해서 사회정치적인 안정과 전후의 경제적 해생을 이루어간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95년도에 여러분들 신영복이 경실련 총세에 난 이야기입니다. 이런 썩어빠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뺏속가지 그야말로 북한을 옹호하다가 살다 간 인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을 존경하니까 이런 사람을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존경하니까 평생동안 감옥이 뭡니까?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그런 운동을 한 그런 죄가를 치르고 감옥에서 나와서 죽는 날까지 뭐죠? 북한 체제를 옹호했던 사람을 대한민국이라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존경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씨 입장에서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용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안병직 교수의 정언이 정확할 겁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대한민국 1세대 좌익들의 사상적 계보를 가장 정확하게 과거하고 있는 분이 한때 좌익 활동을 하다가 전향해서 실정사 서울대학교의 낙성대학과를 이렇게 읽고 있는데 큰 이력을 했던 안병직 교수가 여러분들 2011년도에 한 내용이 한 시문의 사슬에서 한 부분입니다. 책을 한 권 읽는다고 보시고 대한민국의 이 좌익들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60년과 1970년에 좌익운동의 이론가였지만 현재 우파운동의 이론가로 전향한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대한민국 종북세력의 기원에 대해서 정언한 것은 현대사 조명에 큰 의미를 던져줍니다. 당시 인민혁명당 사건 통일혁명당 사건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준비원회 남민정 사건 등은 박정희 정권에서 용공조작이 아니라 실제로 종북세력들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인민민주주의 혁명운동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함께 살았고 그들과 함께 한때 운동을 같이 했고 한국 건현대사에 상당히 여러분들 통찰력을 갖고 있는 안병직 명예교수가 여러분들 뭡니까 통역당 사건이나 그런 사건들이 조작된 게 아니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가담하고 거기에 여러분 그러니까 주요인물이 신영복이라는 사람이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이 식자층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이 비뚤어진 사람들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병직 교수는 보수가 이끈다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미래라는 공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 조선노동당을 운동의 중심축에 두고 자발적으로 또는 직접 지령에 따라서 남한 체제를 전복하려던 세력들까지 지금 민주화 운동 세력으로 미화되고 있는 대한민국 일과계 풍조의 쇠기를 받고 있다. 안병직 교수는 1962년 서울대 대학원에 지나간 뒤 빨치산 출신으로 인역당 가담자인 박현채 전 조선대 교수로부터 교육을 받아 사회주의자가 됐다고 고백한다. 1964년 제1차 인역당 결성은 4.19 혁명 이후 최초의 자의구 운동이었다. 1968년 제1차 통역당 사건은 주모자 김종태가 월북해서 북한의 지령과 자급을 받아 결성된 혁명조직이었다고 정언했다. 신영복 성공회대 석자 교수 박성준 전 성공회대 개밈 교수 한명숙 씨의 남편입니다. 이 박성준 씨라는 사람이. 서울대 상대에서 리더였다고 안병직 교수는 말했다. 1979년에 발각된 난민전 역시 북한을 혁명기지로 보고 대한민국에서 연합전선을 구축하려고 기도했던 조직으로 겔릴라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검은빵을 터는 강도 행가까지 벌렸다고 밝혔다. 안병직 교수의 생생한 정언은 1980년대식 주체 사상파의 등장으로 확대 재생산된 종북 세력이 북한의 3대 정권 세습, 인권 말살, 대남무력 도발 등에 왜 눈을 감아주거나 침묵, 옹호하는지 그 사상적 원리를 말해주고 있다. 더 이상 무슨 일이 필요합니까? 안병직 교수가 직접 그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고 운동권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이고 여기 정언하지 않습니까? 통역당에 관열됐던 신영복과 박성준 씨는 아주 핵심 인물이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는 거죠. 안병직 교수의 정언록을 통해 보낸 5대 시국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뉴데일리가 소개했는데 그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통역당의 하부운동은 안병직 교수가 근무하던 서울대 상과대학에서 가장 활발했다고 밝혔다. 학생운동 그룹 중에는 기독교 학생운동을 하는 경제복제가 있었는데 그 리더가 한명숙 씨의 남편인 박성준 전 성공회대 겸임 교수였다. 신영복 현 성공회대 석자 교수는 박성준을 지도했고 통역당의 서열리 김지락이 신영복을 지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서울대 상과대학은 통역당 학생운동의 본마당이 되어버렸다고 안병직 교수는 밝혔다. 통역당이 발각되고 나서 가장 먼저 안병직 교수를 찾아온 사람은 박성준이었고 안병직 교수는 자수를 하든지 종적을 끊고 최소한 10년 이상 지방도시에 숨어서 지내라고 했지만 결국 그는 남산으로 붙잡혀왔다고 안병직 교수는 정언했다. 한편 안병직 교수의 정언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서 신영복 성공회대학의 석자 교수의 자택과 연구실로 종일 전화를 걸었지만 신 교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박성준 전 교수가 현재 운영하는 서점에서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해 그에게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역시 받지 않았다. 이게 실상이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좌익운동을 하고 북한을 추앙하고 김일성을 찬양했던 그런 인물을 대통령이란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김문수 경사위원장 입에서 문재인 이란 사람은 김일성주의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발언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팔짝팔짝 뛰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보통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한 시간 전에 실시한 겁니다.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문재인은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다. 김문수 경사위원장 국정감사에서 이 발언으로 퇴장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김문수 경사위원장 후보가 아니네요. 김상위원장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천 명이 여러분들 한 시간 만에 여러분들 답을 한 겁니다. 틀린 말입니다. 2%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98% 잘 모르겠습니다. 1%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시민들은 대개가 이렇게 정상적인 인간들인 겁니다. 배우고 뭡니까? 뭐 폼 잡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재임기간 중 하나의 한 행적을 보니까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생각이 비뚤어지면 잘 살 수도 없고 그리고 인생이 계속 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이 비뚤어지면 생각을 바로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그것을 우익 진영이 많이 실수를 한 겁니다. 전교적 교육을 받고 20년 동안 학생들이 배출이 된 겁니다. 비판의식도 없고 본인들은 잘난 맛에 사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현 시국에서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도 침묵하는 대다수의 젊은인들을 보면서 아 그 사람들이 절반 이상 이긴 게임을 했구나 생각을 잘못된 걸 이어줬습니까? 불의에 한가하고 불의의 이름들 뭡니까? 불만을 토로하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얼추 그냥 사회가 죽은 겁니다. 이런 것을 전선이 확립되어 있으면 그 무형의 자산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우익 진영의 인사들이 깨우치고 정권을 잡았을 때 그런 문제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죠. 다 이익만 찾아 챙기고 해먹었으니까 지금 나라가 이 형편이 온 겁니다. 선거 사기가 발생했지만 여러분들 우익을 대변하는 정치인들 가운데 바른 소리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공박사님 됐습니다. 뭐 이렇게 살다 가죠. 이렇게 살다 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 갈 수가 없습니다. 체제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공박사가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었던 것이 왜 그 양반이 그렇게 외쳤는가를 여러분들 회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늦은 겁니다. 그때는 늦은 겁니다. 한국 사회는 고소고소해 이렇게 뭡니까? 좌익을 연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들이 세를 행성해 가지고 꼼짝 달성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배부른 개돼지가 돼버린 거죠. 자유라는 것이 뭐죠? 쟁취하고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비용을 치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비용을 치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야 될 길이 구말리고 한국 사회가 참 곳곳이 썩어도 너무 많이 썩어 가지고 썩어 문드러져서 어떻게 될지 참 대책이 없네요. 사실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악을 악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사기를 사기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도덕질을 도덕질이라고도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러니 그게 어떻게 이러면 인간 사회입니까? 짐승 사회죠. 가축 사회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사실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들이 조롱을 받고 또라이로 취급을 받고 진실을 진실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탄압을 당하고 선한 것을 선한 것이라고 여러분들 주장하고 악한 것을 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조롱당하고 비난받고 탄압당하고 이런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뭐 자주 보시는 분들은 제 말에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지만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어그러져 가지고 그때 반드시 공명하는 사람을 기억할 겁니다. 그 양반이 그렇게 왜 외쳤는지 그 양반이 여기서 브레이크를 그려야 된다고 왜 이런 뭡니까? 그렇게 주구장창 외쳤는지 그 이야기를 알 겁니다. 저는 나이도 있고 애들 다 키웠고 별로 이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이거는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8%가 뭡니까? 김문수가 무슨 잘못된 말을 했노? 그게 옳은 말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